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최고 석기! 석기! 여기도! 새해 복 많이 받으십니다. 크리스마스! 크리스마스! 메르크리스마스! 어떻게 되셨죠? 조심스러우세요. 진행위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아 추워. 여기도요. 여기도요. 어디가? 여기도요. 이쪽도요. 이쪽도요. 아직 안좋아요. 맞아요. 그 다음에 여기 추우니까 손꼽이시다가 돌뜨리라고 흔들어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황일 선수요. 이제 선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. 응원해주시고 우리 선수들 오면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 모든 분들과 다 사진 촬영하고 사인을 해줄 수 없다는 점